꼬르륵 배에서 나는 소리 배가 고플 때 왜 소리가 날까요?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. 각 부분을 터치하여 우리 몸에서 나는 소리를 알아보세요. 음식을 먹은 후에 트림을 해요. 물이나 음식을 삼킬 때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소리예요.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나는 딸꾹질 소리예요. 배고플 때 나는 소리예요. 방귀 소리예요. agem Freaking Christmas KAT 렉 렝 깜빡 친구들